보기에도 고급스럽잖아 얘는 뭐 이렇게 비쥐 이분 땅에서 뭐해 야 이건 뭐해 스트레칭 아 너 사면바이트 한다고 또? 어우 씨 어우 좋아졌어 좋아용 어우 저거 뭐야 오오오 형 형 형 일루 가니까 없는데?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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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어 야야야야 야야야야 내려가 있어 아 아 아 아 아 어 너 빨라 또 뭐야 이거 아 아 으 으 어 앞브레이킹 잘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씨 성공! 오 그래도! 와 너 대단하다! 잘 살았다 야! 야 서구네! 다시 저 푸우 내려왔어요! 어! 대단한 분! 어! 푸우가 내려왔어요! 대단한 분! 아니야 아저씨! 사라진 농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아 가라 여기가 밀면 죽여가지고 우아씨 야 자정보를 이렇게 올려줘야 야 야 자정보를 거기다 올려줄게 하려고 하는가봐 나와야지 내가 가지 그쵸 아 주부자들 안되겠어 오 저 형 이상한 데로 온다 또 별로 안 좋네 저 형 원래 저기로 와 아 저기로 안 좋네 아 저기로 샀어 아 옛날에 그것이 많이 수업했던데 더 자려고 해 내려와 가지마라고 저러고 사볼거야? 와서 좀 잡아줘요 오케이 너 잘못 들어왔잖아 절로 들어와야지 사실 뒤로가 뒤로가서 우측으로 들어와 우측으로 야 야 일로와서 요거 타고 이렇게 들어오란 말이야 네네 야 여기서야겠다 여기 야 그냥 할거야? 한번 해봐야 돼 야 보면서 멈추지 말고 멈추지 말고 자 출발 야 뒷브레이크 다 잡으면 안돼 왜? 야 안 돼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와 여기까지 내려와 여기까지 내려와 이거 조향이 안되잖아 지금 여기서 조향 여기 떨어질 때 조향 안되면 그냥 쓰러진단 말이야 네 잘 타고 막판에 정말 안질했는데 타지 말래 어 너 진짜 내려오고 욕도 먹겠다 야 너 그래 내려오고 욕도 먹은다 이리와 이리와 저렴한